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5화 찾아왔습니다 일단 집이 최고죠 집으로 들어갑시다 두둥 두둥 오랜만에 찾아 돌아온 집이거든요 뭐야 왜 안열려? 왜왜왜 짐 다 뺀거야? 아하 계속 월세 밀려가지고 경고했었거든요 집주인이 아 뭐 중요한건 많을텐데 그래 지금 그 드라이브 usb에 내가 연구해온 그런 중요한 파일들이 있는데 어 뭐야 누구세요? 아니 당신들이 왜 여기있어요? 자식들이 지금 지금 내가 너희들 상대할때가 아니라고 바빠 바빠 괜찮으세요? 자 이건가? 좋아쓰 제발제발제발제발 와 usb 찾았습니다 다행이다 뭐야 와 슈트 완전 진짜 최첨단이네 바로 이렇게 usb 꽂아가지고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고 웹본 프로토타입? 새로운 또 웹슈터를 개발할 수 있나보네요 아하하 자 새로운 웹슈터 웹본 장착해봅니다 그대로 발사 와 하하하하 스파이더 브로우 발동 치자바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나무초와이어 가볍게 정리는 완료했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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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누구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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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사람인가 보네요 갑자기 음성메시지 남겨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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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캣이 누구지? 하하하하 여자친구였나? 하하하하 어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 뭐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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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캣의 고양이가 여기서 왜 나와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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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с rider 아 저거 참 사실jos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깄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왠지 마티씨 상태가 조금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표정이 되게 안좋거든요 아니 그때 대문제 얘기를 하고 난 이유로 이상한 것 같아요 교창장 어? 어 그래 당연히 가야지 바로 뛰쳐나가라 띵 자 그전에 새로운 슈트를 한번 또 장착을 해볼까요 바로 요번에 얻은 네거티브 슈트라는건데 잠깐만 이거 그건데요 색깔이 완전히 그 대문제 애들이 쓰는 기술이랑 똑같잖아 설마 이게 악마의 슈트 같은건가 네거티브 에너지라는게 약간 악마의 기술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야 이거 완전 까지나는데 베놈은 아니지만 약간 베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좋습니다 저 앞에 바로 앞에 범죄 현장이 하나 있네요 새로 얻은 슈트의 파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슈트 파워 판동 야 잠깐만 스파이더브로우자나 아냐 이게 아닌데? 하하나요 야안냐... 미안하다 하하하 하하하하하 이거 거의 뭐 학살 수술이잖아 그럼 도착했거든요 왼지 여기 앞엔 봉사 건설 현장 좀 박살낼것같은 그런 기분인데? 뭐야 음.. 수상합니다 딱봐도 엄청 수상해요 뭐야 왼총소리 와우 야 멋있다 그래 슈트 완전 간지나 야 데모즈 얘들 또 나왔네 아 아 자 저도 이제 네거티브 슈트를 얻었기 때문에 얘들이 쓰는 기술을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과연 악마의 기술이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로와 어 잠깐만 간지지마 빨리 빨리 구해야해 빨리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자 여기서 네거티브 충격파 활동 와우 야 이거 쓸 수 있네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 기술인가요? 어때 얘들아 니네들이 쓰는 기술로 당하니까 어때 안녕 윌리 아니 피스크는 뭔가 알고 있나보네 야 얘 웬 핵이야 오올랄랄랄랄라 일렉트리 외부로 한번 전기 아니다 이거 한번 쓰자 얍 발사 하하하하 묶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날리면서 마구마구 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 드론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스파이더 드론 투입 오오화하하하 막 지져주네 같이 공격해주는 것 같은데 잠깐 동안 같이 공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스파이더 브로 미니 버전 같은 느낌 우와 야 핵이 뭐야 저거 건들지마 네거티브 충격파 자 보내버리겠네 오오 뚱땡이 맞네 너는 일렉트리 외부로 좀 지져줄게 호잇 하하하하하하 이야아 잘가세요 피니셔 어택 빠세 임마 뭔 놈이야 도대체 어 남은 똘만이들 데리고 가려고한다 어 어어 잠깐만 얘가 보스인가 설마 또 만났네요 가지마아 어딜 갈려고 하하 야 로켈러저는 넘어간거 아니냐 밸런스 붕괴잖아 밸런스 붕괴잖아 이거 밸런스 붕괴잖아 이거 어 아 근데 저거로면 엄마야 저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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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저거 무너지마 이거 대형 참사다 재앙이야 이거는 아야아야 어 어 와 턿 잡아 버텨야 돼 그 타고 올라가 어머머머머머 시민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이이압 우울컥 일악 leh악 휴 충격 오케 미리 경로에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아 빻아 여기중 으아빠 뭐야 뭐야 피해주고X4 스파이더맨! 스파이더맨! 부셔 붙여 부셔 붙여! 나이스 허오오오 괜찮아 개꿀댐스네다 자 dodgy 이과기 아냐 헬기가 아직까지 날아다니기에 신기하네 자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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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오늘도 완벽한 미션 성공이었어 깔끔 일단 대본제 1당 한 명 잡았기 때문에 어? 얘 아니 얘 마일즈잖아 너가 여기서 왜 나와? 얘가 마일즈 뭐라 랬스라고 2대 스파이더맨이거든요 피터파크 이후의 스파이더맨이에요 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수줄이야 약간 마일즈 스토리가 또 따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이제 거의 뭐 거의 이제 재결합해야 되겠어 어? 니들 뭐해 아 근데 싫지 않은 표정이야 메리 제인더 아하하하 아내 리오와 아들 마일즈 뭔데 회사 도시 예?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니가 고통받았으면 죽겠대요 약간 심상치 않은걸 느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설마? 설마? 경관지면 안돼요 자자자자자 필이 왔거든요 어 어 어 잠깐만 마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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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아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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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아 경관님 죽나요? 안되는데 아 말지 얘도 다쳤나보다 아 피터도 다쳤네 아 슈트가 없어가지고 맨몸을 받아내다보니까 이거 아직은 스파이더맨 아니는건가? 마일즈가 어 뭐야 이번엔 마일즈로 플레이를 하는건가 필드 필드 굉장히 안좋아요 불길해 엄마 오오 엄마 어어 에어어 으이앗 엄마,엄마, !'핳atorio 잠깐만요 생각해, 생각해, 생각해 할 수 있다 그래, 그래, 그래 들어 올려 으으으 Maiaumi 빨리 꺼내 꺼내여 으흐 으흐, 다행이다 지금 아빠 성함을 좀 찾을 것 같거든요 데몬자들 또 왔다 대학살이다! 대학살! 절대로 들이키면 안됩니다 유격자 들어갑니다 뭐하는 놈들인데 일반 시민들까지 저렇게 해치는거야 아빠! 너! 야 여기서 2대 스파이더맨이 벌써 죽는다고? 화력도 못 찬채? 여기서 스파이더맨 튀어나와줘도 될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 마틴리 악당의 정체가 마틴 씨였어요 그러면 대먼지의 두먹이 마틴인거야? 아빠! 아! 어떻게 필라! 아빠 제발 죽지마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주일 후 일주일 후 경각되면 사실상 살 수가 없었어요 완전 그 테러 현장의 센터에 계셔가지고 그 폭탄을 피했어도 그 대먼조놈들이 쫓아가서 죽였을거에요 분명히 타락시키는 능력이요? 뭐야? 아이드 컨트롤? 아아 결국에는 이 네거티브 기술의 정체가 약간 악마의 기술이 맞네요 그래서 네거티브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그거를 기술로 만드는거지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는군요 과연 마틴 리의 정체는 누구이고 그리고 왜 이런 짓을 벌이는걸까요? 다음시간에 이어집니다